여러분이 만약 아이돌이나 유명 연예인이라면 전세계 팬들이 자막을 아마 달아서 올려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직접 모든 걸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팬들을 위해서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자막을 입력하는 방법을 오늘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스튜디오 화면에서 왼쪽 메뉴들 중 자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막을 넣고 싶은 동영상을 선택하세요 자막을 넣기 위해선 이렇게 동영상의 기본 언어가 먼저 지정돼 있어야 합니다 이 화면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현재 화면에 떠있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서 언어 설정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영어로 번역할 한국어 자막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어 오른쪽 끝 자막 칸에 있는 파란색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왼쪽에는 동영상이 떠 있고 오른쪽에는 자막을 추가하는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새 자막 만들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새 자막 만들기는 유튜브 안에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처럼 자막을 직접 입력하는 기능인데요 자막이 입력되어 있네요 유튜브에서는 음성인식 기술로 이렇게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한다면 정말 빠르게 자막을 만들 수 있죠 왼쪽 자막 리스트에서는 잘못된 자막의 내용을 변경하면 되고요 이렇게 자막을 지우거나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영상 아래에서는 자막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자막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끌어서 이렇게 드래그 앤드로 파거나 자막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보이는 자막은 양 끝에 파란색 조정 바를 잡아당겨 자막의 시간을 조정합니다 자막의 수정을 모두 마친 후에 왼쪽 자막 리스트 바로 위에 있는 작업 버튼을 누르고 다운로드를 다시 클릭하여 자막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이 자막 파일을 이용하여 영문 자막으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어 자막도 입력하고 싶다면 오른쪽 위에 파란색 게시 버튼을 누르고 아니라면 현재 창을 바로 끄면 됩니다 다운로드 폴더로 가서 방금 다운받았던 자막 파일을 열어주세요 메모장의 자막 내용을 컨트롤 A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X 잘라냅니다 구글에서 번역이라고 검색하고 첫 번째 나오는 구글 번역기로 들어가서 방금 복사했던 내용을 왼쪽 칸에 붙여넣겠습니다 오른쪽에 영문으로 번역이 되었네요 번역된 영문 자막을 복사해서 원래 한글 자막이 있었던 빈 메모장에 붙여넣어 주세요 여기서 잠깐! 자세히 보면 원래는 없었는데 땡땡 콜롬마다 빈칸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러면 유튜브에 올려도 장어 파일이 인식이 안됩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간 빈칸을 모두 없애줘야 합니다 메모장 메뉴 중 편집, 바꾸기를 클릭하고 찾을 내용에는 땡땡 콜론, 그리고 스페이스바 빈칸을 넣어줍니다 바꿀 내용에는 땡땡 콜론만 넣습니다 그리고 모두 바꾸기 버튼을 클릭하면 땡땡 콜론 옆에 빈칸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영문 자막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장 후 메모장을 끄고 유튜브 스튜디오 화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파란색 언어 추가 버튼을 눌러 새로 추가할 자막의 언어를 선택합니다 영어가 되겠죠? 새로 생긴 영어, 자막 칸의 파란색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막 추가 방법 중 이번에는 첫 번째 파일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파일 선택 메뉴를 눌러 아까 만들었던 영문 자막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업로드 전체적으로 틀린 번역은 없는지 싱크는 잘 맞는지 확인하면서 수정을 해주시고요 다 끝났으면 오른쪽 위에 파란색 게시 버튼을 눌러 적용시켜줍니다 자막이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잘 나오네요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10개 국어 자막을 만들더라도 손쉽게 넣을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그래서 전세계 팬들을 위해서 팬들이 아니잖아 팬 이제 만들면 되죠 생길 거예요 Guillermo ηха erg EM 데뷔 도움이 вет necesit 우린 수 و 요 巧 감사합니다.